안녕하세요. 답이 보인 영어 조은호입니다. 오늘 고1, 2019년도 6월 모평 장문 독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3번부터 45번까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43번, 43번, 45번 한 지문을 가지고 푸는 건데요. 순서배열과, 그 다음에 지칭추론,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45번의 보기 내용 먼저 읽어가지고요. 읽기 전에, 지문을 읽기 전에 아,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추론하면서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하죠. 선생님 순차적으로 볼게요. 자, 보면요. 이 케빈은요. 있었습니다. 어디요? in front of 뭐뭐 앞에라는 뜻이죠. 뭐뭐의 앞, 그쵸. 어디 앞에요? 쇼핑몰 앞에 있었습니다. 뭐하면서요? 여기 심표가 생략됐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분석 의문이죠. 어떤 거예요? 그의 차를 닦으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중간에 나오는 분석 의문은요. 해석이 정해져 있어요. 뭐뭐 하면서. 이때 pp. 혹은 이때 심표가 생겨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의 차를 닦으면서 쇼핑몰 앞에서 있었습니다. 계속 볼게요. 그는요. 어떻게? 왔습니다. 뭐로 붙어요? car wash 하면 세차장이죠. 그리고요. 뭐 했어요? 지금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를요? 그의 wife, 아내를요. 계속 봅니다. 한 남자가요. 한 노인이요. 어떤 남자죠? 여기 whom은 관계 대명사겠네요. 어디까지 묶입니까? words 앞에까지 묶으면 되겠네요. 사회에서요. 여겨지는 뭐라고? 되게 뭐 거지? 거지 좀 이상한데 하여튼 행색이 누추한 사람으로 여겨질법한 이러한 노인이요. 어떻게 해요? 다가오고 있습니다. toward 하면 뭐뭐를 향해서예요. 누굴 향해서예요? 그를 향해서요. 이때 그가 누구겠어요? 앞에 있는 케빈이겠죠. 뭘 건너서? parking lot 하면 주차장이겠죠. 주차장을 건너가지고 그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계속 봅니다. 그의 모습을 통해서 이때 look은 동사가 아니죠. 어떤 모습, 행색을 의미합니다.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행세를 보아하니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는요. seem to, 무슨 뜻이야? 뭐뭐처럼 보이다 라는 뜻이죠. 그는요. 집이나 돈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때 흰은 누구예요? 지금 두 사람이 나왔죠. 누구예요? 케빈과 노인이 나왔습니다. 근데 누가 돈이 없는 것처럼 보였겠어요? 노인이겠죠. 그쵸? 앞에 내용을 봤을 때. 그래서 여기는 노인이겠죠. 계속 봅니다. 내어라. 뭐뭐가 있다 라는 시 해석해야 되겠죠.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기가 있어요? 이때 왜는 관계 부산 거예요? 여기까지 묶이겠네요. 당신이요. 관대하다고 느껴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다른 시기도 있었대요. 이때 왜월도 앞에랑 구문이 똑같습니다. 관계 부사죠. 끝까지 묶을게요. 당신이요. 원하지 않는 시기도 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to be bothered 해가지고 to be pp죠. 투부 정사의 수동력이에요. 이거 이 행동을 당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원래 bothered란 말은 괴롭히다라는 뜻인 건데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방해받길 원하지 않는 시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누군가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을 때 그러니까 되게 간대한 시기가 있는 거고요. 그냥 좀 이 사람을 모른 척하고 나 가던 길 가고 싶을 때 어떤 거예요? 내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는 시기 이런 두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인 겁니다. 그러면 이 A문단의 마지막 문장과 연결성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단을 찾아야 되겠죠. 각 문단의 첫 문장 한 번씩 해석해 보죠. 좀 올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요. 케빈 또한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려면 앞에 뭔가 도와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A번은 아직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B번이 A번 뒤에 오기로는 다소 내용이 부자연스럽죠. 그러면 C번 마저 봅니다. 올려서 볼게요. C번 보면요. 자 이것은요. Don't want to be bothered 시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딱 좋겠네요. 왜요? 앞에 두 시기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그쵸? 근데 그중에 한 시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C번의 첫 문장이 A번 뒤에 오기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겠죠. 그럼 우리 C번 마저 볼게요. 이것은요. 이 저는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의 시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이런 순간이었던 거죠. 케빈이 이 노인을 모른 척하고 싶었던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계속 볼게요. 저는요. 바랬습니다. 자 주어동사 있고요. 또 주어동사 나오면 어떡해요? 이렇게 묶어가라고 했죠. 끝까지 묶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접속사 대시 생략된 겁니다. 이러이러이란 내용을 바랬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저는요. 이 노인이요. 어떻게요? 저에게 요청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ask for 요청하다는 뜻이에요. 뭐를요? 돈을 저에게 이렇게 요청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케빈을 생각했죠. 그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때 희는 누구겠어요? 노인을 의미하겠죠. 계속 봅니다. 그는요. 다가왔고요. 그 다음에 앉았습니다. 어디예요? 벤치예요. 어디 앞에? 정류장. 앞에 있는 벤치 앉았습니다. 하지만요. 그는요. 룩 라이크 무슨 뜻이야? 뭐뭐처럼 보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건 아니지만 궁금한 친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자 룩도 그렇고 룩 라이크도 그렇고요. 똑같이 뭐뭐처럼 보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어떨 때 쓰나요? 룩은요. 뒤에 형용사가 올 때 룩을 쓰고요. 룩 라이크는 뒤에 명사나 혹은 절이 올 때에는 룩 라이크를 쓰는 거예요. 뜻은 똑같습니다. 뭐뭐처럼 보이다. 알겠죠? 여기 뒤에 보면 절이 오는 거죠. 히부터 어디까지 묶으면 됩니까? 끝까지 묶으면 되겠죠? 이러이러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가요 충분한 돈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하는 데 있어서요?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 타기 위한 충분한 돈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계속 봅니다. 몇 분 후에요. 그는요 말했습니다. 되게 멋진 차네요.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가요 어떨까요? lagd 하면 뭐예요? 이건 되게 누더기친 옷을 의미합니다. 누더기친 옷을 입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는 누더기친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요 그는요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걸 가지고 있었어요? dignity 하면 위험이에요. 굉장히 어떤 포스를 풍기는 거지. 이 남자가. 굉장히 범상치 않은 느낌을 준 거죠. 그쵸? 그 사람은요 위험이 있는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희는 누구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노인을 의미하겠죠. 지금 계속 봅니다. 그리고요 뭐 했어요? 계속해서 그의 차를 아 케빈이 케빈은 말했습니다. 감사하다고요. 그리고요 어떻게 케빈은요 계속해서 그의 차를 닦았습니다. continue는요 뒤에 투부정사도 올 수 있어요. 여기에 to, with, off라고 해도 이거 맞습니다. 알겠죠? 남자가 차 칭찬을 했고요. 난 케빈이 고마워요. 라고 말한 부분에서 끝났죠. 그럼 이 C의 마지막 문단과 어울릴 수 있는 문단을 찾을게요. 우선 B부터 먼저 볼까요? 위에 올라가서 B부터 보면 케빈은 또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거 글쎄요. 맞을 수 있을까요? D번 먼저 볼게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면 도움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아직 도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C 다음에 B가 오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D번까지 마저 봐야 되겠죠. 그는요 거기 앉았습니다. 조용하게요. 케빈이 일하는 동안 이게 더 좋겠죠. 지금 케빈이 세차하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요. 차를 닦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요. 계속 봅니다. 기대되었던 요청 이때 과거 문자죠. 기대되었던 요청 뭐하는? 돈을 요구하는 이 기대된 요청은요. 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아 이 노인이 나한테 돈 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계속 볼게요. 자 보면 이 사람들 사이에 어떤 고요가 뭐 했을 때 계속 되어졌을 때 원래 wide는 넓어지다라는 뜻이니까요. 이때 이런 침묵이 계속 되어졌을 때 케빈이요. 물었습니다. Do you need any help? 어떤 거 뭐 제가 도와드릴 거 있을까요? 라고 케빈이 먼저 말한 거죠. 그랬더니 그가요. 답했습니다. 어떻게요? 세 가지의 굉장히 단순하지만 profound 심오한이라는 뜻이요. 심오한 단어로 대답했습니다. 이 말들은요. 어떻게? 케빈이요. 절대 잊을 수 없는 이런 심오하고 아주 단순한 말로 대답했대요. 이때인은 누구겠어요? 노인이겠죠. 왜냐하면 케빈이 물어봤는데 이 세 가지 잊을 수 없는 심플하고 심오한 말로 답했다고요. 하니깐요. 계속 봅니다. Don't do it all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모두 그렇지 않나요? 우리 모두 다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요? 이렇게 노인이 말한 거죠. 계속 볼게요. 케빈은요. 느꼈습니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뭘 느끼고 있었어요? 자신이 성공하고 있고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는 중이었대요. 뭘 때까지? 이 세 가지의 단어가 그에게 인상을 줄 때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힘은 누굽니까? 케빈이겠죠. 케빈이 인상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답이 나왔네요. 나머지는 다 노인이었는데 2번만 지금 뭐죠? 케빈이겠네요. 그쵸? Don't do it all 무슨 뜻이야? 우리 모두 그렇지 않나요? 이 말이 케빈을 굉장히 충격에 빠뜨린 거죠. 인상을 주게 한 거죠. 어 나 지금 되게 잘나가고 했고 나 지금 되게 성공했고 나 진짜 참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말 자체가 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었던 거야. 그 다음 이야기 계속 봅니다. 보면요. 케빈 또한요. 필요로 했습니다. 도움을요. 그쵸? 계속 보면 뭐가 아니라 버스비나 또는 잘 곳은 아니었지만 낫이 있으면 벗이 있는지 봐야 되겠죠? 벗이 있네요. 낫 A 벗 B A가 아니라 B도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버스비나 그 다음에 잘 곳 같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역시도요. 어떻게 해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쵸? 우리가 단순히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죠.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요. 그래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계속 봅니다. 그는요. 열었습니다. 그의 지갑을요. 누가 열었겠어요? 지금 케빈이 열었겠죠? 그리고 케빈은요. 좋습니다. 남자에게 뭐를요? 낫 언니가 있으면 벗 올 수 있는지 봐야 되겠죠? 뒤에 벗 있습니다. 낫 언니 A 벗 올 수 B A 뿐만 아니라 B도 두 가지 다 얘기하는 거죠. 그쵸? 충분한 버스비 뿐만 아니라 어떤 거요? 따뜻한 식사를 하기에 충분한 이때 이너프 뒤에는 사실 머니가 생각된 거겠죠? 따뜻한 식사락에 충분한 돈을 줬습니다. 버스비 플러스 식사일 돈까지 얹혀서 준 거죠. 계속 볼게요. no matter how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이런 뜻이죠. 당신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요. 그 다음에 no matter how 당신이 아무리 많은 것을 컴플리시드 성취했을지라도요. 당신은요. 또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쵸?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죠. 계속 봅니다. 아무리 많이 당신이 이때 little은요. 여러분 그냥 little과 all little 차이점 알아야 되겠죠? 이거 같은 겁니까? 같지 않습니다. little은요. 거의 없는 이라는 부정의 의미인 거고요. 그냥 all little은요. 약간 조금 해서 긍정의 의미예요. 둘의 의미는 달라요. 그래서 당신이 거의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요. 그리고 당신이 너무 많은 것을 지고 있을지라도요. 이 문제를 너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어떻게? 또는요. 심지어 돈이 없고요. 그 다음에 잘 곳이 없더라도요. 당신은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쵸? 반대로요. 많이 가졌다 해도 도움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재미있고 좋은 얘기였네요. 자 보면요. 지금 우선 순서부터 볼게요. 순서 어떻게 됐죠? A 다음에 지금 왔던 게 뭐요? C 그쵸? 그 다음에 D B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대상의 나머지와 다른 거는 E였죠? 이게 혼자 뭐였어요? 캐빈이었죠? 밑에 봅니다. 내용일체 문제. 내용일체 문제 보면요. 봅시다.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쵸? A문단에서 나왔죠? 이런 얘기. 자신의 지갑을 열었다. 방금 해석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버스비뿐만 아니라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금액까지 줬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노인이 돈을 요구하지 않기를 말했다. 그쵸? 그 다음에 버스 정류상 앞 벤치에 앉아있었다. 아니죠? 캐빈에 관한 거예요? 캐빈이 아니라 이 행동을 한 사람은 누구였죠? 노인이었죠? 캐빈은 차를 닦고 있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겠네요. 5번 노인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다. 그쵸? 그랬더니 노인이 우리 모두 그렇지 않나요?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됐던 거죠.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전 다음 문제에서 만날게요.